통과해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 한태평양 조산대의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특히 오늘 2월 25일 금요일에 발생한 규모 6.2의 강진이 인도네시아의 북키팅기에서 북북서쪽 약 66km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이 지역은 과거 2009년 8월 16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던 진원지 근처입니다. 이곳의 지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자바해구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위에 놓여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유라시아판, 인도어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이 몰려있는 자바해구의 면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과 화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바해구에서 최근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그 원인이 2022년 1월 15일 오후 5시 26분에 남태평양의 통과온과 통과선 근처에 해저화산이 천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폭발을 한 이후 한타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가 크게 유동을 치는 가운데의 자바해구 역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지진학자들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1월 15일 통과의 해저화산 폭발로 인인한 충격파는 전세계를 3회 일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상당한 경우의 쓰나미도 발생하였으며 충격파는 900km 정도 떨어진 피즈와 840km 떨어진 상호와 2200km 정도 떨어진 뉴질랜드 등에서도 들렸을 정도의 엄청난 대폭발이었습니다. 그 이후 인도네시아의 자바해구 필리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일본 규수의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순다해구에서 자바섬 남쪽 바다에 걸친 섭입대 단층대의 거대한 추력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어서 규모 9.0 이상의 강진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최근 있었고 지각판 경계인 섭입대 단층 지진은 매우 강력하여 이를 해구형 지진, 메가스러스트 지진이라는 용어로 따로 부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진도구 이상의 초거대 지진은 모두 해구형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역시도 해구형 지진으로 일본 관측사상 가장 높은 규모 9.1을 기록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